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논산시청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논산경찰서는 생활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뒤 지난 24일 오전 8시쯤 흉기를 들고 논산시청 비서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50대 경찰관에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논산시장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세요. 자세히 알아보세요.